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챕터 마지막 섹션입니다. 성능 분석 및 품질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이 끝나면 이제 결국에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무리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능과 품질을 평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라든지 키워드 같은 것들이 중심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성능 분석입니다. 성능을 분석한다는 건 측정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처리량 정해진 시간에 얼만큼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응답 시간은 명령이 입력된 후에 응답 출력이 게시될 때까지의 시간. 이건 연산이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입력이 되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환 시간은 데이터 및 명령을 입력한 10점부터 처리 결과 출력이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게 반환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직선 상으로 나타내 본다라고 하면 요기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시간이라고 치면요. 요기가 응답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처리를 끝낸 다음에 요기가 처리예요. 결과가 나오는 시간. 요기가 반환 시간이에요. 이쪽이 반환, 이쪽이 응답 시간.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어렵진 않죠? 다음, 자원 사용률.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동안 사용하는 CPU나 메모리 이런 것들의 사용량을 이야기합니다. 자원이라는 거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쓰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다 라는 이야기죠. 성능을 분석하는 도구 두 가지가 있다고 써있네요. 성능 점검 도구랑 성능 감시 도구가 있어요. 시스템에 최대한의 부하를 걸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명령어를 한꺼번에 내린다는 소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각 성능 지표의 최대 값을 구하는 형태고요. 우리가 흔히 벤치마크 한다고 표현하는 게 요거예요. 성능 감시 도구는 특정 프로그램 실행 시 자원의 사용량을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윈도우 보면은 요런 겁니다. 성능 이런 거 보는 거죠. 디스크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그래픽 카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CPU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요런 게 성능 감시 도구예요.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 개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능 분석 도구라든지 감시 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성능을 체크하는데 기대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저하 원인 잠겨있을 경우 데이터의 조회, 과도한 갱신, 무분별한 인덱스 생성 시에 성능이 저하되고요. 요청한 작업이 잠금 해제 되는 데까지 대기하거나 타임아웃 되는 경우 요런 경우가 성능이 저하되는 원인. 그 다음에 불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패치, 필요한 데이터보다 많은 대량의 데이터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성능이 저하된다고 되어 있어요. 결과 세트에서 마지막 위치로 커서를 옮기는 작업이 빈번한 경우 응답 시간이 저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사서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책을 실제로 빌릴 때는 우리가 책을 프론트로 가서 대여를 하지만 사람이 직접 골라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렇게 도서관에 책 진열장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있죠? 요렇게 쑥쑥 들어가는 구조에요. 요리로 쭉 들어가서 책이 쭉 있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사람이 책을 하나씩 꺼내준다.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서 있어서 데이터를 꺼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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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 와서 데이터를 꺼내주고 뭐 이쪽 와서 데이터를 꺼내주고 이쪽 와서 데이터를 꺼내주고 이쪽 와서 데이터를 막 꺼내줬어요. 데이터를 꺼내준 다음에 이 작업을 다시 반복하려면 이 사람이 다시 일로 와야 되죠? 이쪽으로 오는 시간. 요게 패치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과 세트에서 마지막 위치로 커서를 옮기는 작업이 빈번한 경우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이 사람을 커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커서를 옮기는 작업이 빈번한 경우에 응답 시간이 저하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연결누수 부적절한 연결풀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누수는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관련한 JDBC 객체를 사용 후에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을 하고요. 부적절한 연결풀 크기는 너무 작거나 크게 설정한 경우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 적절하게 딱 맞는 크기가 좋다는 얘기죠? 네번째 불완전한 완료 커밋 트랜잭션이 확정되지 않고 연결풀에 반환되는 경우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잘못 작성된 코드로 인해서 불필요한 커밋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도 성능이 저하된다. 아예 안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뜻이죠. 소프트웨어 내부 로직의 성능 저하 원인입니다. 내부 로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웹 어플리케이션의 인터넷 접속불량 특정 파일의 업로드 다운로드로 인한 성능 저하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오류 처리로 인한 성능 저하 접속불량이나 업로드 다운로드 양이 많을 경우 그 다음에 오류 처리가 빈번할 경우 이럴 경우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외부 후출로 인한 성능 저하 원인 임의의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동안 외부 후출이 장시간 수행되거나 타임아웃이 일어나는 경우에 성능이 저하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는 외부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 앱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날씨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보여주려면 날씨 정보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럼 날씨 정보가 예를 들어 기상청 서버 같은데 있을 거 아니에요. 기상청 그러면 요청을 하게 되겠죠. 요청을 받아와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처리가 늦어져 버리면 성능이 저하될 수 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외부 후출, 시스템 환경의 성능 저하 원인, 환경 설정으로 인한 성능 저하, 환경 설정이 잘못돼서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고요. 네트워크 장비도 마찬가지죠. 라우터 스위치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실제 물리적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환경 설정이나 네트워크 장비 설정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물리적인 문제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스코드 품질 분석 도구입니다. 데이터베이스나 인터페이스 또는 내부 로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품질 분석을 끝내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소스코드, 실제로 이 로직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소스코드 최적화 여부를 봅니다. 최적화의 개념은 코드의 구조를 개선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거예요. 로직이 똑같아도 코드의 구조를 개선하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쁜 코드를 찾아서 읽기 쉽고 개선이 쉬운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다. 나쁜 코드를 클린 코드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의 이해를 바탕으로 소스 품질 분석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요. 소스코드는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최적화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클린 코드와 나쁜 코드, 배드 코드의 차이입니다. 클린 코드는 중복, 없어야 되고요. 가독성 좋고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가독성이 좋겠죠? 이해가 빠르고 가독성이 좋으니까요. 수정 속도도 빨라집니다. 단순하니까요. 오류를 찾기 용이하고 가독성이 좋으니까요. 유지 보수 비용이 낮아집니다. 가독성이 좋으니까요. 중복을 최소화한 가독성이 좋은 코드, 이렇게만 해석해도 나머지가 다 파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배드는 그 반대겠죠? 로직을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 스파게티 코드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파게티 코드 설명이 이겁니다.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변수, 함수 등의 이름으로 그 역할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 이름도 A, B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죠. 서로 다른 코드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이건 중복이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어렵고, 어려우니까요. 유지 보수 비용이 높아지는 코드다. 위에랑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드 코드를 클린 코드화 시키는 게 최적화죠. 클린 코드 작성 원칙, 위에서 이미 다 본 것 같긴 한데 다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가독성, 이해하기 쉬운 이름, 명령어 등을 사용을 하고요. 들여쓰기 등을 활용해서 코드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을 합니다. 단순성, 기능을 최소 단위로 분리해서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좋고요. 의존성 배제, 수정된 코드가 다른 코드에 영향이 없도록 결합도를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복성은 제거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추상화입니다. 각 기능들의 공통된 부분을 뽑아서 재사용할 수 있는 모듈로 구성하는 겁니다. 추상화된 모듈은 하위 요소에서 구체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듭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밍 할 때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이런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품질을 향상하는 기법, 일단 테스트, 가장 일반적인 검증 방법, 테스트. 코드 인스펙션, 코드에 존재하는 결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코드 인스펙션이라고 하고요.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있죠? 정적, 동적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행하지 않고 구조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적 분석은 실행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른쪽에도 적어놨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무조건 틀리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적어놨듯이 정적 분석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구조를 분석하는데 분석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는 있어요. 코드 구조 분석 도구를 실행할 수는 있어요. 코드 자체는 실행하지 않지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증명. 품질이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기능의 기대 결과에 대해서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결함이 없는지 무결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신뢰도를 원할 때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리팩토링이라고 되어 있죠? 코드의 기능 자체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만 개선하는 거예요. 이걸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완성된 코드의 구조를 좀 더 안정되게 설계하는 기술,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을 개선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간단한 예로 프로그래밍을 몇 만주로 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어떤 특정 변수를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단어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리팩토링 기술을 이용하면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정적 분석 지원 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적 분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지만 이 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는 쓸 수 있어요.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방금 했던 얘기고 자 보겠습니다. PMD와 CPP 체크, 소나큐브, 체크 스타일 이렇게 있죠. 어떤 언어에서 사용하는지 정도만 봐도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바, 이건 시뿔뿔이죠. 시뿔뿔 그 다음에 소나큐브는 통합 플랫폼 도구라고 써 있고요. 체크 스타일은 자바 코드의 표준 준수 여부를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MD는 자바긴 하지만 다른 언어들도 포함되고요. 데드 코드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죽어있는 코드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적 분석 지원 도구 코드를 실행해서 체크합니다. 프로그램의 결함 및 취약점을 분석하는 도구가 있고 메모리 누수나 스레드 결함을 분석하는 도구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르죠? 약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결국 이 관리 안에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자보수입니다. 소프트웨어 버그예요. 버그 죄송합니다. 오타예요. 소프트웨어 버그나 잠재적 오류의 원인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복구작업 하자보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기능개선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기능개선은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지보수의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써있죠? 성능의 문제를 수정한다, 보완한다, 최상의 소프트웨어로 유지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개념이고요. 기능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성능을 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개선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구분 잘 해주시고요. 내려와서 세 번째 환경적응, 적응 보수라고도 되어 있네요. 소프트웨어 수명 기간 중에, 사용하는 기간 중에 환경의 변화를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수행하는 활동의 보수다. 이게 환경적응이고요. 마지막 예비조치, 예방보수, 똑같은 말이에요. 사용자의 요구를 미리 예측해서, 예비 예측해서 준비하는 활동. 얘 들어가면 다 여기겠네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뭐냐면, 표준화되지 않은 주관적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인 경우예요. 어떤 기법을 썼는지, 그런 것들이 표준화된 기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어떤 식으로 적은 거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 다음, 15년 이상의 오래전에 개발돼서 개발자도 없고 문서도 없는 경우예요. 우리가 계획을 짜거나 할 때 문서를 계속 남기잖아요. 이런 문서가 없이 작업이 된 경우예요. 이렇게 개발자나 문서가 없어서 알아보기 힘든 케이스를 외계인 코드라고 합니다. 스파게티 코드랑은 좀 달라요. 스파게티 코드는 알아볼 수는 있어요. 어려울 뿐이죠. 외계인 코드는 애초에 이해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뭐라고 쓴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아예 없는 경우. 외계인 코드와 스파게티 코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방금도 계속 봤지만 문서화의 필요성이 계속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시스템 개발자 이외의 사람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게끔 문서화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문서는 개발자, 사용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방금도 계속 봤죠?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지침서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화를 진행해야 된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지보수 비용 측정 방법입니다. 유지보수 자체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BL 방법이 있고, 코코모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배시앤 외부 방법이 있는데 이 공식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값을 구하는 형태로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이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각각의 항목 상수에 대한 설명도 제가 해놓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아직 복잡한 공식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없어서 일단은 후순위로 두신 다음에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부작용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코딩의 부작용. 코딩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자료 구조의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료 코드에 대한 변경이 문서나 매뉴얼에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 뭔가 변경이 됐는데 그게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입니다. 앞에서 성능 분석이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품질을 평가하는 거죠. 품질보증. 품질보증의 개념 어떤 항목이나 제품에 설정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적절하게 확인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질보증 활동이라고 나와 있죠. SQA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실질적인 기술적 방법과 측정을 적용해서 정형화된 기술 검토와 잘 계획된 검사를 수행하여 품질을 설명하고 보증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정형기술 검토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의미는 굳이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고 정형기술 검토 항목이 아닌 걸 선택할 수 있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구체적인 품질 보증 활동 나와 있죠. 품질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제정하고요. 개발, 운영, 유지 보수하기 위한 절차도 제정을 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확인을 하고 설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평가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품질 항목이라든지 여러가지 중요한 거 밑에 쪽에 나와 있어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좀 많죠? 요거는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벽하게 개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항목 하나씩 보죠. 첫 번째로 정확성입니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얼마나 충족을 시키는지 이게 정확성이고요. 정확하게 신뢰성은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로 요구된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하는 시스템의 능력 정도. 보통 신뢰라는 건 실수를 하지 않냐 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정확성은 이 기능을 충족하냐 안하냐의 문제인 거죠.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효율성. 최소한의 처리 시간과 기억 장소를 소유하여 요구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능력. 효율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죠. 정확, 신뢰, 효율, 서로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네 번째, 무결성인데요. 허용하지 않은 사용이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하는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건드릴 거냐 안 건드릴 거냐의 개념이 아니라 건드릴 수 없게 해놨냐는 뜻이에요. 실제로 건들여서 무결성을 해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건드릴 수 없게 해놨냐.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 개념이 무결성입니다. 다섯 번째, 유지보수 용이성. 이걸 읽어볼 필요도 없죠. 여섯 번째, 사용 용이성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가의 정도. 사용 용이성. 얼마나 사용하기가 편하냐. 그 얘기죠. 넘어갈게요. 검사 용이성. 소프트웨어를 쉽게 검사할 수 있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가의 정도. 이식성은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는지. 예를 들면 내 컴퓨터에서 쓰던 거를 다른 컴퓨터에서도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호 운용성. 다른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때 편의성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한글 파일에서 PDF 파일을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런 개념이 있죠. 상호 운용성이라고. 그쪽의 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열 번째, 유연성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에 새로운 요구사항에 접하여 쉽게 수정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 쉽게 수정되는 거. 이게 유연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사용성.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서로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신뢰라는 개념은 문제 없이, 오류 없이, 얼만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고장 없이 운영될 확률. 소프트웨어 신뢰성은 과거의 데이터와 개발 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측정되고 예측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신뢰성 평가를 위한 검토 항목은 가동률, 신뢰도,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실행한 처리의 경제 효과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의 실패는 설계, 부연상의 문제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평균 시간의 종류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평균 무장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인접한 고장 사이에 가동된 시간 평균, 고장 수리가 끝난 시간부터 다음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의 평균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고장이 나고, 여기서 수리를 끝냈어요. 그리고 좀 쓰다가, 여기서 다시 고장이 났어요. 여기서 수리를 끝내고, 자 그러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시간이 평균 무장의 시간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음, 평균 복구 시간, 고장이 일어난 시점부터 고장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평균치. 그건 이거죠. 이것들의 평균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mttr이고, 이게 mttf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용성을 구할 수가 있대요. 전체 시간 중에서 실제 가동하여 사용 중인 시간의 비율.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 분의, 이걸 하시면 되겠죠. 이게 가용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챕터의 내용입니다. 고생하셨어요.